정말 심도있는 질문 굉장히 정말 네 심도있는 질문 마마나하고 같이 활동이 몇 번 겹쳤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대하는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무대에서 너무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자신감과 에너지가 진짜 너무 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또 손 받을 점도 있고 저희는 그쪽은 약간 좀 걸크러쉬 아 그렇죠 그렇죠 강하다면 저희는 이번에 여성미를 좀 강조했다는 점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조금 남자답고 우리는 여성스러운 아주 여성스러운 물씬 풍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요 마마무님들 무대를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배울 게 많고 또 우리도 저렇게 본받을 점이 진짜 많다고 많이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멜로디 데이는 약간 더 여성적인 미를 강조하는 매혹적이고 여성적인 걸 강조하는 게 약간 더 차별이라면 약간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